안녕하세요 클레이메륵주의보입니다. 할로윈텍즈 분위기를 내보려고 첫 시작을 으스스하게 시작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의 최애 캐릭터인 크리스마스의 악몽 주인공 잭 스케링턴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바닥부터 만들어줄게요. 거민줄 모양으로 돌 모양을 그려주고 파스텔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음... 바닥이 좀 평평한 것 같죠? 크레이를 덧붙여서 울퉁불퉁한 돌의 느낌을 표현해볼게요. 돌을 만들어서 돌담도 차곡차곡 쌓아주고 찰쌀 후 새청쌀을 만들어줍니다. 음영표현을 한번 더 해줄게요. 음영표현을 한번 더 해줄게요. 할로윈은 역시 호박이죠? 눈코잎을 그린 뒤에 돌연해줍니다. 파스텔로 칠해주면 호박 완성입니다. 주인공인 잭을 만들어볼게요. 전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없이 영화를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갖고 싶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콧대가 없으면 약간 볼드모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콧대를 꼭 살려주세요. 체색해주고 체색해주고 시야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몸통을 만들어볼게요. 잭이 입고 있는 수트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주름도 잡아주고 양복의 디테일을 표현해줍니다. 긴 다리도 만들어줄게요. 긴 다리도 만들어줄게요. 이어서 팔도 만들어주고 포즈를 칠해줍니다. 계속해서 양복의 디테일을 만들어줄게요. 색을 칠해주고 양복의 무늬를 한올한올 수작업으로 직접 그려 넣어줍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네요. 바로 손을 만들어볼게요. 손가락에 힘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마디마디를 조금씩 접어주었어요. 구두도 만들어줍니다. 박쥐 모양 넥타이를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잭을 무대위에 올려줍니다. 완성된 잭을 무대위에 올려줍니다. 완성된 잭을 무대위에 올려줍니다. 아까 만들어놨었던 호박들을 올려주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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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잭스 캐릭턴을 만들어봤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작품도 열심히 준비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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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